01062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은 동산은 중형선박건조 부문에서 세계수준의 업체로 성장했으며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 주 AR&D 인프라를 통해 시장 변화에 지속 대응하고 있음 석유화학제품 운반선과 중형 컨테이너 운반선 등을 중심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였으며 LPG 슬래시 에딜렌 운반선 등 고부가 특수 선박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함 환경 규제 강화에 대비해 친환경 슬래시 에너지 고효율 디자인 개발을 통한 신규 및 노후선 대체 수요 창출을 판매 전략으로 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HD 현대중공업 계열의 중형선박건조 부문의 선두권 업체로 PC선, PC선, LPG선, PCTC선 등의 건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석유화학제품 운반선과 중형 컨테이너 운반선 등을 중심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였으며 고부가 특수 선박 시장에도 진출하는 등 선종 다변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대시 엔지니어링 서비스 업체인 현대 ENT와 베트남 소재의 선박건조 현지법인인 현대 EP 에트남 시프빌딩 CO LTD를 종속기업으로 보유 재무 대시 기수주 증가에 따른 건조량 회복세와 선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양호한 매출 성장 원가 구조 개선으로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대비 축소 법인세 수익 감소에도 순 손실 규모도 축소 대시 영업활동 상청 플러스 사인 A 현금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매입 재무 미지급금 증가에 따른 부채 부담 확대로 제한정성 지표 전년 대비 저하되었음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와 물동량 감소가 예상되나 주력 PC선의 수주 증가와 기 수주한 선박의 건조량 증가 선가 상승 본격 반영 등으로 매출 성장 및 수익 개선 기대 2023년 5월 12일 기준 장마감 현대미포조선의 시가 총액은 2조 7760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107위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의 상장 주식 수는 3994만 2149주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의 액면가는 5000원 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의 퍼은 n-a 배이고 추정 퍼은 56.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9.6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75.7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11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3.525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1.5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116원이고 추정 eps는 1241원입니다. pbs와 bps는 각각 1.30배 53,52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0점에 3.91이며 목표주간은 106,636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67번지억원, 마이너스 2173억원, 마이너스 1091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23억원, 마이너스 1601억원, 마이너스 438억원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18번지 28%이고 유보율은 842.25%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